어쩌다보니 이곳에서 유일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30대 안녕하세요 저는 슈퍼시타K 진행을 받고 있는 딴지리보 홀자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새롬입니다 지키고 있네요 계속 네 그리고 이 방송은 딴지라디오 고품격 소비방송 슈퍼시타K입니다 슈퍼시타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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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명을 아직도 숨겨놓고 있습니다 네 누굴까 여러분께 퀴즈를 드렸죠 누굴지 서랑설레하던데요 서랑설레했는데 혀를 이렇게 내밀었다가 가장 여러분께서 가장 많은 유추가 나왔던 2인 중 한 분이죠 그쵸 누군가요 아키 안녕하세요 아까부터 자기소개를 하고 싶어서 미칠라고 저는요 그러면 타이밍을 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오이시러입니다 오늘의 방송부터 저와 진행을 함께하게 그쵸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홀로 30대가 되었죠 혼자 남자 4년만 기다려요 우리 4년 뒤까지 할 거잖아 야 4년 뒤엔 아우씨 내가 4년이 고민되네 네 아 우리 또 로라를 보내고 네 바잇가랑이를 붙들고 싶었으나 치마를 입었더라구요 네 그래서 못 잡은 이미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 아 이 새끼들은 쓸 이 새끼들은 카페 요원이 아니면 잘 봐 로라도 카페 요원이었잖아 원래 나도 카페 요원이었는데 네 그렇지 딴지 카페는 딴지 라디오 팟캐스트의 산실입니다 아 그렇네 진짜 일종의 그런 거 있어요 저희 외모 보고 뽑습니다 아 아 그 그래서 내가 카페 직원이 아닌거지 그 유럽축구 같은 걸 보면은 아 유럽축구 메이저리그 야구 같은 거 보면은 이 도미니카나 이런 나라들이 그 유망주의 산실이란 말이야 아 그래요 아주 좋은 원석들이 많은 거지 아 카페가 그러니까 우리 딴지 라디오 팟캐스트에서는 딴지 카페가 그런 거였나 아 이렇게 채우는 거지 어 근데 딴지 라디오 전체로 만들기보다는 슈퍼스타K가 그렇다 왜 카페야말로 소비의 산실 소비의 최전선이니까 그렇죠 거래의 최전선 제일 자주하는 소비 장소 그렇죠 중에 하나죠 네 그리고 가식적 웃음을 지울 수 있는 사람들 아 그렇죠 친절하게 멘트가 아 나 이러면 너무 폄하하는 것 같은데 슈퍼스타K와 찰떡궁합이다 맞아요 카페랑 아 그리고 어 홀짝이 카페를 좋아라 한다 음 왜 커피를 좋아하니까 아 우리는 막 뭐 가져다 쓰는 거 아니에요 네 딱 맞춰서 적합한 그럼요 장소라서 네 그리고 본의 아니게 셋 중 제가 그래도 두 명 66.6%를 차지하고 있던 이 30대의 포지션이 로라가 가고 그렇죠 이분이 들어오면서 제가 다시 소수 이미 청일점이었는데 3일점까지 됐죠 유일한 30대 지어요? 다시 아까 9살 인생으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누굴까요? 저는 야 나 좀 무섭다 아니 근데 되게 이렇게 제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구부려야 돼요 원래? 목소리를 내려면은? 아 여기 마이크에 아 이렇게 딱 맞춰서 해서 하려고 아 프로가 프로가 진짜 네 이미 유추가 가능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전문가의 스멜이 나죠? 네 자 이제 네 목소리로 소개해 주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오이시러입니다 오우 오우 네 지난해 반응 봤어요? 아 봤습니다 봤습니다 네 네 굉장히 핫하던데 깜짝 놀랐어요 되게 좋게 써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얘가 핫하지면서 얘가 핫하신 건지 오이라는 채소가 핫해진 건지 그 오이의 호불호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죠 아 저 레시피 보고 진짜 빵 터져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해 맞아요 맞아요 오이 향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학교 선배도 군대에서 되게 제일 혼났던 게 그 사람 오이 진짜 안 먹는 사람이거든요 오이 반찬 남겼다고 김밥에서 오이만 쏙쏙 빼먹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지 근데 저는 김밥에 오이 빼도 못 먹어요 향이 남아가지고 진짜 비위가 너무 상해가지고 오이 비누 그러니까 오이의 비린 맛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수박은? 수박은 차가운 것만 먹어요 수박도 오이랑 약간 비슷해서 수분함 향이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하네 그런가? 아니 그렇지도 않을 텐데 배는 좋아할 텐데 네 배는 맛있어요 오이 향 때문에 싫어하는 것보다 네 그 향이 너무 싫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친구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 닉네임을 이렇게 싫어 싫어하는 걸로 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싫어 뭐 딸기가 좋아해 뭐 이런 건 맞아 아니야 오이 받기 싫은 게 없는 사람이라서 시그니어처인 거잖아요 어쨌든 오이 빼고는 다 좋아 어 다 좋아 오이 빼고 다 좋아인 거잖아요 아 그런가? 가리는 게 많아가지고 아 그렇구나 네 오이 싫어가 등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제가 로라님의 빈자리를 잘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아니면 로라의 자리는 채울 수가 없어요 대체가 가능한 자리도 아니거니와 아 맞아요 우리는 또 새로운 자리 그렇죠 새로운 자리를 찾을 것이다 제가 네 네 그렇게 가야 됩니다 홀짝 기자님 그 30대 슬퍼하지 마세요 30대의 청일점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다음 주에 한 명 데리고 올게요 아 그분 30대신가? 그럼요 그럼 40대 아니신가? 아니에요 아 30대이셔? 두 살 아 세 살 많을 거예요 아 저보다 세 살 이상이시구나 네 다음 주에 누군가 봅니다 네 그렇죠 어 이렇게 새로운 네 진행자 파트너 그렇죠 와 둘의 호흡이 어떨지 제가 한번 지켜볼게요 아 지켜보지 마시고 같이 참여해주세요 이제 김원희는 갔으니까 유재석과 어떠한 조합일지 아 제가 한번 나는 오이시러가 나의 박명수가 되길 바란다 박명수는 나야 아아 안 돼 그럼 전 정영돈 정도로 미존 미존 놀이입니다 아 둘이 되게 미신 존재감 아 욕심이 있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요 저렇게 여기서 또 약한 거 안 하거든 네 내가 여기서 또 뭘 한 말 치고 싶은데 여기서 또 혼날까 봐 사람들한테 해봐 해봐 해봐요 적어도 지가 광의를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한다 아 그렇죠 알아서 걸러주시고요 네 36회를 시작하면서 늘 그래왔듯이 한 주의 소비를 간장하는 시간 그렇죠 너 성스러운 음악 깔고 있니? 성스러운 음악이요? 네 그럼요 안 들어보나 보네 들어봐 지닉자의 지닉자의 지닉자 모르는 척하고 물어보는 거잖아 세상에 이야 엔지니어님 제가 모르는 척하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음악 깔았어요? 안 깔았어요? 어? 깔았어요 내가 볼 때 내가 최근에 깐 적 있었고 네 괜히 내 말 안 들은 적 한 번 있었어 네 성스러운 거 틀리려고 그랬는데 이상한 거 틀렸고 그러니까 아 아 오늘 특집 뭔지 좀 읽어주세요 아 오늘 특집 먼저 할까? 네 아까 특집 먼저 하는 게 특집 소개 먼저 할까? 그렇죠 아 오늘 오이시러의 공식 첫 데뷔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게스트로 왔지만 네 오이시러 오이 네 오늘은 농산물 특집입니다 네 이름하여 네 오이시러 입장하십니다 특집 오이시러 입장하십니다 네 제가 어제 광주 갔다 오는 길에 입장 휴게소에서 잠깐 쉬었는데 어? 이게 30대 개그야 와우 놀아였으면 받아줬어 죄송해요 제가 이제 웃어드릴게요 어? 야 내가 마치 어제 입장 휴게소 갔다 왔는데 그러면 만약에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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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말 줄이는 것도 웃어드릴게요 야 근데 근데 이게 공교롭게 오이시러 입장하십니다라 줄이니까 네 오입특집이 돼가지고 오입특집이 돼가지고 오입특집이잖아 세상에 이거 해야 돼 아 진짜 힘들구나 네 이런 거 고악번개 그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네 복학생 오빠들이 네 우리 한주의 소비를 간증 성스러운 마음으로 간증해봅시다 네 털어라 털어라 나와라 나와라 세 남녀의 한주간의 소비를 간증한다 소비간증 아 오늘은 역시 신입 아 오이시러님의 시작부터 아 이거 토랑 같은 정보로 가져왔어요 네 이거 진짜 본인이 한거야? 네 했어요 이야 훌륭하네 한주간 네 제가 한 소비간증은 네 제형저축입니다 네 제형저축이 뭐냐면 올해까지만 하는 저축상품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지난주에 가입하게 된 이유는 기존 적금보다 이율이 높아서 이걸 갈아탔거든요 네 요새 은행 적금이자 장난 아니죠 요새 몇 프로 정도에요? 요새는 제가 9월달에 승질라서 깬게 한 번 남기고 깬게 2 2.5 프로 그나마 아 2프로면 좋을 때 하신거에요 거의 물가상승률을 겨우 따라잡는 정도에요 네 네 높아봐야 2.4% 막 이러고 그 4%도 0.4%도 어플 깔고 설치하고 남기고 대출해야 주는 우대이율이에요 실제로는 거의 2% 밖에 안되는데 학자금 대출이 어느정도지 요새? 학자금 2.3? 요새 대출이자도 싸고 원래 예금이자가 대출이자를 넘어설 수는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대출이자도 요새 엄청 싸고 음 그렇구나 네 그래서 가입을 했는데 이 제형저축이 기본이율이 4%대에요 이야 세네 두 배 가까이네요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 4%대에 이자를 제공하는 저축 상품인데 이게 7년짜리에요 그게 조금 단점일 수 있는데 제가 요거를 가입을 한 이유는 3년까지는 보장을 해주고 3년 이후에는 해약이 가능한 상품이에요 3년까지 그러면 4%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총 7년짜리인데 7년 내내 똑같은 이율로 보장해주는 상품이 있고 고정금리형 네네 고정금리형이고 그리고 3년까지만 좀 높은 금리로 보장을 해주고 이후에 4년은 좀 이렇게 변동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변동금리형이죠 네네 그렇게 두 가지가 변동금리형의 경우에도 3년 동안 4.4% 고금리율 때려맞고 원하지 않으면 그냥 그때 빼도 되는 거잖아 그쵸 그건 상관없는 거지 네 빼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변동이 나올 수도 있겠네 네 그래서 저도 변동으로 했어요 왜냐면 보통 적금 들면 한 3년까지 하고 이제 그 이유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해지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했는데 이거를 제가 소개를 하고 싶어서 아 나 이제 여기서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게 있네 일단 오이실현 나가 8살 차이고 네 오이실현의 재형저축이 만기가 돼도 지금의 내 나이보다 어려 아이고 이럴 씨 이럴 씨 이럴 거 얘 이거 7년 끝나도 32이야 아유 천창하다 3인데 아유 세상에 나 이거 재형저축 끝나면 마흔이야 아 이제 너클님 나이 정도 되시는 거구나 아 잠시만 죄송합니다 이어서 해주시죠 아니 그래서 요거를 가입했는데 요게 올해까지만 유지가 되고 사라진대요 왜냐면 이제 금리가 이제 금리가 다들 낮아지는 추세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이 상품을 네 오래 밀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이거에 또 아름다움이 하나 있어요 네 비과세입니다 아 맞아요 진짜 아름다워 계약기간 중 발생되는 수익에 대해 비과세 처리를 원래는 이제 세금이 어느 정도 붙는데 네 네 이게 보통 적금 만기가 되면은 이제 그거를 다 받는 게 아니고 이자에서 몇 프로를 띄어가요 그거를 안 하고 3년 유지를 하면은 그 중간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해약을 하고 싶다 그래서 해약을 하면 요렇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벌어져 버렸잖아 네 금리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기 힘든 4% 이자 그렇죠 진짜 근데 제형 제형이 뭐예요? 무슨 뜻이지? 제형? 이게 그거 있지 그거까지 안 알아봤는데 내가 대충 예상되는 게 있는데 네 틀리면 쪽팔리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해보면서 제형? 엄상 한번 해보면 되지 뭐 그래서 찾으시는 동안 설명드리면 네 요게 4%대 이자를 제공하는 뭐 그거는 설명드렸고 예치기간이 최대 7년이고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분기당 300만 원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3개월에 300만 원 네네 그러니까 한 분기에 3개월이니까 한 달에 한 100만 원 내외로 연 최대 1200만 원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이거 가입하시는 게 다 가입하실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근로자 기준으로는 1년 동안 총 소득이 5천만 원 미만이신 분들은 가입하실 수 있고요 그렇구나 우리 1년 우리 근로자 평균 소득이 3200만 원이니까 그렇죠 모두가 가입하실 수 웬만하면 가입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저처럼 이제 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비정기 소득을 받는 분들은 가입 직전 해 1년 총 소득이 3,500만 원 미만이신 분들 이 가입이 가능하세요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일일이 뭐 계산을 해서 그러면은 알아봐야 되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그 민원 증명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내가 소득 증명서 네네 소득 증명서 재형 저축용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발급을 받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가 인쇄할 때 프린트돼서 나와요 그럼 이제 그거랑 신분증이랑 두 개 딱 들고 은행 가가지고 가입하시면 돼요 아 진짜요? 이거 소득 증명서가 없어도 은행 가도 괜찮죠? 아니요 아니요 있어야 돼요 아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필수 서류구나 필수요 그래서 아예 국세청에 소득 증명서 바하고 재형 저축용이 있어요 그거를 꼭 가져가셔야 돼요 신분증하고 같이 그래서 요새 은행은 뭐 사인 같은 걸로 많이 하니까 도장은 별로 필요 없는데 요 두 가지는 꼭 지참하셔서 올해까지만 가능한 상품이라서 제가 가입하면서 요번에 꼭 소개를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네 소비 간증 이렇게 해봤네요 네 야 훌륭하네 재형 저축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데 근로자 재산 형성 저축의 주인만 가능성 아 그거 맞네요 재산 형성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조금 마이크할까요 서독에도 있었고 아 일본에도 있었고 이게 아 재형 저축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76년에 도입돼서 95년에 폐지가 됐었어요 일단 오 그때는 뭐였냐면 IMF? 아니 그게 파격적인 세금 혜택도 있었고 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돈 벌기 시작한 사람들 우리나라 또 그때는 이제 이율이 되게 높은 시대 아니야 이따가 76년에서 95년까지면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이제 완전히 도약기 황금기 때 네 이때 그러니까 아 목돈 만들기에 가장 좋은 그거였지 그래서 딱 두 개 해 아마 나도 얼음풋이 기억이 나는데 이제 신혼부부나 혹은 이제 처음 이제 첫 출발하는 새 출발하는 사회인 소년생 이거 딱 두 개 해 집 때문에 청약하고 재형 저축하는 거야 음 이 두 개만 잘 꾸려도 됐던 시대가 있었잖아 음 95년도일 땐 폐지가 됐어요 이때까지는 근로자 1호 통장으로 왜냐면 이건 진짜 무조건 만들어야 돼 왜냐면 이때도 뭐 저기 세제 혜택은 물론이거니와 뭐 파격적인 이자까지 그러다가 2012년도에 가계저축률이 하락하니까 다시 재도입을 했대 음 사실 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다가 이제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하신 거로 네 7년 이상이고 최장 10년까지 된대요 네네네 은행 따라 다른데 이자와 배당소득에 소득세 14%가 원래 붙는데 네 14% 네 이자와 배당소득 아니 붙어요 그러니까 이자 수입이 100만원이면 14만원 떼는 건데 네 안 떼는 거지 잘 생각해봐 1200을 풀로 만약에 다 넣었다고 생각해 그러면 7년 부으면 8400이야 원금이 음 거기에 이율만 좀 붙어 들어가면 나름 되게 쏠쏠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7년 뒤에 받아보면 진짜 쏠쏠할 수 1%만 80만원인데 8400 84만원인데 괜찮다 그래서 이걸 한 8, 9년 부으면 진짜 1억 모으는 거지 음 열심히 그런데 1억 모아도 전세값은 어 그렇지 같이 오르고 어 아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장점이 자유적립식이에요 요게 되게 좋더라고요 분기당 300만원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냥 만원부터 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분기당 그냥 아무렇게나 넣으시면 돼요 약간 청약하고 비슷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청약도 자유적립식으로 2만원부터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요거는 만원부터 내가 요번달에 돈이 좀 없는데 이거를 회차를 납입해야 되면은 뭐 3만원 넣었다가 다음달에 70 7만원 이렇게 넣으면 되고 되게 좋다 괜찮죠 나도 가입해야겠다 진짜 빨리 가야겠다 그러니까 올해까지입니다 여러분 빨리 가입하세요 네 아 근데 오실언니 좋은 정보 아 진짜 알토랑 같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소비간증만 할 줄 알지 이렇게 저축간증을 처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은행의 소비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박스름의 엔지니어 네 문득 가게에서 왜 요새 뭘 사면은 비닐봉지에 넣어드릴까요 하잖아요 근데 어떤 데는 그 봉지값을 받고 100원 어떤 데는 편의점 같은 데는 20원이고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건 필수적으로 받긴 하는데 그쪽에는 필수적으로 받는데 편의점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편의점 화장품 가게 뭐 이런 것들 조그마한 가게들 보면 어떤 데는 받는데 어떤 데는 안 받는 거예요 배양주고 그래가지고 궁금했어요 이게 왜 어떤 데는 받고 어떤 데는 안 받지 괜히 받으면 좀 기분 상하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가게인데도 어떤 알바생은 받아요 근데 어떤 주인이 있는 경우는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싶어서 알아봤거든요 환경보증금에 대해서 아 그러니까 이게 조기봉투값이 아니었어 보증금이었어 네 아 그러니까 환경보증금이라고 이제 환경부와 맺는 이제 보증금 제도가 있는데 현황 알려드리면 33제곱미터 이상의 도소매 점포가 있잖아요 편의점이네 네 편의점이나 뭐든 뭐든 간에 그런 도소매 점포가 있으면 33제곱미터는 10평 정도거든요 그 정도 이상 가게면 1회용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법적으로 제재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단속 나오면 걸리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일부 편의점이나 이런 거는 손님들이 아무래도 뭐 항의나 이런 거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줄 수밖에 없나 봐요 그리고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왜 1회용 봉투 옛날엔 팔았는데 요새는 종이봉투 100원 주고 팔거나 아니면 쓰레기봉투 네 쓰레기봉투 500원인가 600원 주고 이렇게 판매하는 거잖아요 네 그 1회용 봉투가 2010년 10월 1일부터 사라졌어요 이게 법적으로 제재가 있는 게 아니라 돈 주고 팔아도 되는데 환경부와 자발적으로 협약을 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비닐봉투를 공짜로 주는 것 자체는 불법인데 네 이 대형마트가 비닐봉투를 없앤 이유가 팔아도 돼요 팔고 그전처럼 그냥 유지를 해도 되는데 환경부랑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비닐봉투를 현재는 판매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지금 우리 보면은 카페에서 1회용품 많이 소비되잖아요 네 1회용 종이컵 같은 거 네 근데 2008년 이전에 보면은 우리가 영수증에 확인을 하면은 환경보증금이라는 이름으로 종이컵 값이 있었어요 50원에서 100원 정도 아 근데 그게 우리가 만약에 1회용 종이컵을 돌려주면은 카페에서 다시 50원이나 100원 그 책정된 금액을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환경보증금인 거죠 근데 2008년 그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나서부터 이게 공약이었어요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없어졌는데 그래서 또 찾아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그 환경보증금이니까 어차피 이사 이 카페나 이런 데서는 1회용 컵을 다시 받는다고 해서 그걸 쓰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90% 정도는 거의 환경보증금이 이제 돌려받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돌려받는 경우가 없잖아요 버리지 버리지 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에서는 이 환경보증금이 쌈식돈으로 쓰인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경보증금이 법적으로 강제성이나 법규나 이런 게 없으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많이 쓰인다고 해서 막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2008년에 이게 폐지가 됐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이거 살려야 되지 않느냐 네 일용품 너무 많이 쓴다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또 이거에 대한 법규가 없으니까 뭐 이러고 있다 라고 재밌는 사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그럼 이제 무조건 그냥 돈 주고 팔기만 하는 거야? 네 공짜로 주는 건 불법이고? 네 음 그렇습니다 뭐야 공짜로 주는 건 불법입니다 어 근데 봉투 그 뭐야 20원 정도 그냥 이게 그런 것도 있다고 현찰 계산을 많이 할 때는 아 봉지가 20원 더 하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받기도 졸라 귀찮잖아 네 아 엄청 근데 이제는 어차피 카드로 계산하니까 네 그냥 20원인데 드릴까 아예 주세요 그냥 이렇게 내가 편하라고 어 근데 환경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만 받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편의점은 모르겠는데 의류매장 이런 거면은 100원 이거 봉지가 있다고 해서 어 거기는 그래 근데 편의점은 그냥 카드값이에요 네네네네 아마 그거겠지 편의점에 또 포스에 들어가 있잖아 그게 또 찍는 게 있겠지 아 그렇네 근데 의류매장 같은 데는 보통 그냥 태그로 바로 찍어야 되는 거잖아 포스가 있는 게 아니라 음 아 그렇구나 바코드를 찍으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네 아 맞아 나 최근에 최근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용산에서 운동화 샀을 때도 환경보증금 따로 환경보증금 하여튼 봉투값 따로 냈는데 그때는 현금으로 받았어 아마 봉투값 자체가 사실 우리가 100원 내고 구입하는 게 그 단가가 100원까지 절대 안 할 거잖아요 그쵸 그거를 딴 데다가 쓰는 그 목적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뭔가 따로 거두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보통 우리 내가 소비 간증 이 코너를 마련할 때 그냥 한 주 동안 뭐에 돈 쓰고 하라고 이거 얘기 들어라는데 네 니들은 왜 이렇게 조사를 해 오니 이러지 마 이러면 시작 이건 오프닝이 아니라고 이러면 아유 부담없이 오세요 네 다음 주부터는 네 다음 주에 졸라 부담 없이 올게요 네 멤버 살짝 이것들이 살짝 삐졌는데 아니 너무 고생스럽게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비교되잖아 아유 이게 핵심이야 어 홀장님은 뭐 뭐 사셨나요 한 주간 나는 녹음하는데 항상 되돌아 봅니다 내가 어디에 돈을 썼는가 네 이번 주도 카드값이 적은가요 어 어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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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어 돈을 그러니까 이게 맥주 한 잔 한 돈이나 저기 가끔 택한 돈이나 늘 쓰는 돈이니까 그런 거 제끼면 신기한 곳에 돈을 쓰는 건 또 차 얘기야 근데 아 아 차 차 시리즈 아 죄송합니다 이거 자꾸 무슨 이게 제가 진짜 이런 거 말고 돈 요새 잘 이렇게 쓸 데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셀프세차장 가서 손세차 했거든 아 진짜요 왜냐면 그 아마 또 방송 듣는 청취자분들께서 공감하시겠지만 특히 수도권 사시는 분들은 네 제가 사실 유성한 게 11월 5일쯤이었으니까 한 한 달 반 동안 주말에 거의 비 왔어 아 비가 맞아요 비나 눈이 왔어 근데 보통 이제 직장인들은 자동세차를 하지 않는 이상은 세차를 할 짬이 나는 시간이 주말인데 주말마다 그래 버리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그러다가 눈까지 한 번 맞아가지고 세차 처음으로 한 게 지난주지 한 달 만에 아 진짜요? 뭐 깨끗하지 않나 근데 한 달이면 아니요 눈하고 비를 계속 맞았잖아 얼룩지는구나 그러니까 막 그 먼지 장난 흙 묻고 그냥 뭘 터물이 튄 것도 아닌데 그렇단 말이야 근데 주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다 몰린 거야 세차하려고 세차하려고 다 똑같은 마음이니까 간만에 맑은 주말이다 막 이런 거지 아 한 시간 기다렸어 셀프 세차 차 대기시키는 거야 진짜요? 한 40분 기다린 것 같아 그래서 그 그 셀프 세차장 셀프 세차장 뭐냐면 그 코인을 집어넣으면 고압 물 이렇게 나오고 칸칸이 다 있어 차가 이렇게 쏙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셀프로 하는 거야 그러면 500원짜리 2개 집어넣으면 고압수가 나가가지고 확 물을 한 다음에 또 500원짜리 2개 넣으면 그때부터 거품이 또 나와 제한시간이 있었는데 아 몇 분이에요? 아 씨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 3분이야 2, 3분 막 하고 거품이 막 나오는 걸 이렇게 해서 거품을 막 뿌린 다음에 솔로 막 이렇게 문지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500원짜리 2개 넣고 고압수를 또 이렇게 털어내고 헹구고 다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또 차를 옮겨놓으면 거기에는 뭐 이제 고압 그 공기 에어 그걸로 이렇게 날리는 거나 그리고 진공청소기 그것도 다 이제 또 500원짜리 2개 넣고 이렇게 하고 뭐 진공청소기로 내부 세차하고 거기서 또 물기 닦아내고 뭐 하여튼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내가 거기에 쓴 거지 총 몇 분 걸리나요? 아 한 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내내 돈 쓴 거 같은데 물기 닦아내고 이런 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 존나 힘들어 노동 야 노동이야 진짜 한 시간이면은 노동이야 노동이야 내가 심지어 광택까지는 안 냈는데 왁스 뿌리고 이거 비비는 거 반질반질까지는 안 했어요 귀찮기도 하고 힘들어서 네 어 제 친구랑 같이 갔는데 걔는 다음날 허리가 아파 죽을 뿐이야 아유 보통 그런 세차를 얼마나 얼마 주기로 이거 내가 우리 개발 선생님 있잖아요 그렇죠 개발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 손세차 같은 거를 또 디테일링이라고 불러요 디테일링? 자동차 디테일링이라고 해요 세차 차 관리하는 거 막 차 닦고 광택내고 이런 거 부위 부위를 나눠서 근데 그 디테일링 동호회가 있어 심지어 세차 동호회 그러니까 인터넷 사람들의 표현으로 하면 세차 덕후들이 있대 그 세차하는 게 뭐랄까요 퉁쳐서 하려면 그냥 쉽게 그냥 뭐 카샴푸로 이렇게 거품 내고 내서 닦고 그냥 물 견지고 이게 다인데 디테일하게 가면은 유리도 따로 닦죠 유리 세정제로 뭐 혹은 자동차 휠크리너로 휠도 따로 닦죠 그리고 내장제 따로 닦죠 안에 가죽 시트면 또 가죽 닦는 걸로 관리하죠 그러니까 작은 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리고 다 물기 다 닦아야 된 다음에 또 그 도장면에 왁스 같은 걸로 이제 막 반들반들하게 닦으면서 코팅? 광내고 이게 세분화되면 한도 것도 없고 가격대도 엄청 차이잖아 나 왜 그때 왜 5만원에서 7만원 사이로 막 용품 막 샀다 그랬잖아 그 내가 지난방송에서 얘기했던 거야 왁스 같은 거 비싼 거 명품 막 이런 거랑 막 5, 60만원 해 자동차 왁스만 야 차가 한 2억짜리면 뭐 그 정도 살 정도의 이제 재력이 될 테지 재력이 되면 이제 그런 거 사서 닦는 거지 차도 비싸니까 여튼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호회도 있고 관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손세차를 진짜 자기 손으로 직접 하는 셀프세차를 가봤더니 제 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제차 비율이 좀 높습니다 아무래도 기계세차보다는 왜냐하면 기계세차나 이런 거 하면 또 막 기스가 막 기스난다고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외제차 좀 이제 가격대가 나가는 외제차나 그러시는 분들은 이제 차 관리를 좀 더 열심히 하시겠지 그렇죠 나라도 그래서 외제차 비율이 높았다 처음 가본 결과 내가 말자 내가 예전에 영업할 때 차를 2년을 끌었는데도 한 번도 안 했다고 손사채 진짜 근데 한 번 해봤어요 이번에 한 번 해봤단 말이야 그냥 아 힘듭니다 다음번에 손세차 하실 거죠 그래도 어? 자주 못할 것 같아요 내년에 하셔야겠다 가급적 능비 올 때 차를 갖고 나오는 거 자제하고요 자제 다행히 지금 지하주차장에 있기 때문에 고의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일날은 걸어서 출퇴근하거나 뭐 이러니까 차 끌 일이 없어요 아니 차를 사셨는데 왜 차를 지금 제 차의 마지막으로 탔던 게 지난주 일요일날 새차 끝나고 네 새차장에서 우리 집에 와서 모셔요 차에서 내린 뒤에 아직까지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5일 동안 안타깝다 아 진짜 네 그렇다 오늘 금요일이라서 내일 다시 만날 예정이고요 일주일 만에 상봉 인천 본가에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아 근데 한 시간 동안 그렇게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요 많이 안 들죠 왜냐면 물 두 번 뿌렸고 거품 한 번 했고 금요일 3천 원에 진공청소기 한 번 돌리고 한 4, 5천 원 썼던 것 같아요 기계세차는 얼마예요? 3천 원 하나? 기계세차는 3천 원 하죠 아니면 뭐 기름 넣고 서비스로 뭐 천 원만 더 주면 뭐 되는 데도 있고 한데 세차도 엄청 디테일합니다 사실 거기에 제가 하부 세차도 얘기 안 했잖아요 하부 세차가 뭐예요? 하부 세차가 되는 데가 있고 자동차 밑에 밑판에 왜냐면 특히나 겨울철에 염화카슴 같은 거 뿌려놓잖아요 눈 놓으라고 진짜 대박이다 그게 쇠를 녹슬게 하거든요 염화카슴이 하부에 많이 묻으면 특히나 그리고 바닷가에 갔다 온다거나 소금기가 있으면 하여튼 관리를 하려면 끝도 없구나 모든 하이엔드로 가면 돈이 졸라 많이 깨져 그거는 그냥 세상의 이치야 내가 취미를 낚시를 하던 자전거를 타던 뭘 등산을 하던 하여튼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차에도 그렇게 뭔가 급이 있는지 몰랐네요 동원회가 진짜 신기해요 세차 그리고 돈 주고 하는 세차도 엄청 스팀 세차 무슨 세차 그리고 가격대도 천차만별이고 정말 한 3만원 드리면 진짜 그렇게 손세차처럼 확 이렇게 관리해주신 광태까지 이렇게 되는 데도 있고 엄청 다양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해봤는데 재미라고 하긴 좀 우아한데 약간 쾌감 같은 건 있어요 뭔가 닦아내는 쾌감 같은 게 있어 반질반질하니까 뭐 이게 고압수 탁 샥 맞아 맞아 진짜 눈비 이런 때가 확 지어질 때 그 쾌감 화장실 청소할 때 정말 좋거든요 아 맞아요 화장실 청소 쾌감이 있다가 물기를 닦아내는 작업을 할 때부터 사실 짜증이 나요 그러면 원래는 물기를 정말 다 닦아내야 되니까 네 내 차는 그나마 안 크잖아 네 이걸 진짜 소렌토나 산타페 같은 SUV 사람들은 손세차이 빡세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운동으로 생각하고 해야겠다 정말 다이어트 이거 제대로 하면 다이어트 되겠다 전신운동이야? 네 그렇습니다 네 진짜 차행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요새 어떻게 해볼까요? 돈을 이걸 위해 한번 소비를 하셔야겠어요 네 그런 게 말입니다 뭐 할까? 무슨 소비를 할까? 제가 올해 막 이사하고 막 이러면서 이 방송 통해서 네 본인이 제 사생활을 다 말씀드렸지만 진짜? TV 사고 가구 사고 매트리스 사고 자동차 사고 이제 사실 이제 굵직한 거 이제 쓸 게 없어요 뭐 안 그러면 내가 지금 뭐야 풀스 포를 사든가 막 이래야 되는데 아 힘들어 지금 허리가 휘고 있어 그래서 아 소비 나 추천할 거 있어요 뭐? 뭐죠? 저 곧 이사 갈 수도 있거든요 네 선물 주세요 아 내가 너한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그런데 솔직히 그거는 내 소비 돈은 내가 쓰는 거니까 실사 형제가 너이기 때문에 네가 소비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지 우리 선물 택집도 했잖아요 아 그랬네 참고해서 아 어쨌든 저 소비 예고네요 저 이사 너 현재 몇 월인가? 저 2월 몇 월인가? 2월 2월 2월? 2월 저 11월입니다 아 맞다 오이시러가 나랑 또 생일 막 며칠 차이 안 났지? 네 이틀?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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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휴 괜히 얘기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소비 네 아 오픈이 또 길어졌네요 할 얘기도 많은데 오픈이 여기까지 하고요 네 광고를 하나 듣고 오셔야 되는데 저희 그 제주 광고 특집이었죠 그쵸 지지난 방송이었던가요 그 제주도 특산품 광고만 네 계속 들었던 그 중에 하나였던 제주 황울금 네 웅담 대신 울금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울금이 몸에 겁나 좋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요새 그쵸 마트에 가도 우리 옛날에 저기 엄마가 저희 어머니가 인천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제 술이 빨라가 돼서 들어가면은 엄마가 저를 딱 보시고 혈을 찌면서 울금이나 한 숟가락 물에 타서 먹고 자라고 진짜요? 최소에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울금가루가 저는 솔직히 울금을 처음 들어봤어요 여기서 울금이 저기잖아 강황하고 비슷한데 네 생긴거 탈의 원료기도 하고 약간 칸의 맛 나잖아 네 네 약간 생관과라 그랬나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뭐 간에 좋고 항암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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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산화 항염 막 이런거 있다고 굉장히 좋은 식물이에요 네 그런데 참 이게 여기 또 인생과 자연의 이시가 있잖아요 무엇인가 존나 척박한 데서 자란 울금이 효과가 좋대 양력이 좋대 양력이 너무 살기 좋은 데서 자라면 얘가 그 울금의 인생 울생을 대충 한거야 맞아요 그래서 약이 강하지 않아 울생 울생 그렇지 아 그렇구나 그리고 대한민국도 사람이 살기에 정말 척박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인재가 많죠 아 그렇구나 그렇죠 그렇지 여튼 그래서 울금이 제주산이 좀 서준대 네 제주도는 바람이 토질도 별로 그렇고 사실 물도 얻기가 힘들고 땅 자체가 네 바람도 많이 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제주 울금이 양력이 좋기로 또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제주 울금으로 만든 제주 황울금 네 네 저희 딴지마켓에 입점되어 있는 네 우리 오이시러님이 리뉴얼된 상품페이지를 작성했어요 정말요 이번에 상품페이지 썼습니다 뭐가 가장 인상 깊었나요 울금의 효과가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목소리 왜 이러지 울금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강황이 가을에 나는 울금을 강황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강황이랑 울금이 동일한 식물이고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강황이 그냥 뭐 카레의 원료라고 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울금에 속해 있는 울금과의 그 식물이 저기 이름이 있는데 하여튼 네네네 그렇고 이게 생강과라서 생강이 가지고 있는 효능 플러스 다양한 효과가 있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약초라고 거의 보시면 돼요 그렇죠 몸 찬 사람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일단 생강 자체가 열이 있는 식물이라서 몸이 차신 분도 좋고 뭐 항염 효과 항암 효과 뭐 항산화 효과 뭐 간건강 치매 예방 뭐 다이어트 변비 정말 효능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라고 하긴 좀 그렇고 조금 접근하기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이 이 분말 제품이다 보니까 어떻게 먹나 그렇지 하는 부분이 좀 걱정이 되실 수 있어요 저 맛없을 것 같아요 약초라 입에 쓰거든 네 어 이게 살짝 떫고 향은 막 생강처럼 톡 쏘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약간 흑향 나고 좀 그게 뭐랄까 그냥 그런 그런 내 나름에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맛으로 먹지는 않지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레시피를 만들어서 상품페이지 하단에다 첨부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구매를 하셔서 음식을 만드실 때 같이 활용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음식 맛을 뭐 해치거나 그 정도의 맛은 아닌 거죠 아니요 오히려 이게 생강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잡내 잡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아 거기다가 카레에 올려오기도 하잖아 어쨌든 간에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향신료로도 역할을 할 수 있어 아 그런데 효능이 굉장히 좋은 약초이기 때문에 제가 레시피 한 3가지 정도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하셔가지고 아 요렇게 만들면 되겠다 하시면 이제 구매 버튼 망설이지 말고 클릭하세요 네 아 잘하고 있어 아 좋다 직접 만들어 보신 거죠 직접 만들어서 찍고 그랬네요 자 오이시러의 소개를 듣고 황홀금 음원을 광고 음원을 듣기 전에 네 우리 오이시러님께서 개인기 첫 번째로 또 이제 개인기 듣기평가 안내 멘트로 다음 재중 황홀금 광고를 듣고 네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시오 네 이렇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큐 다음 제주황홀금 광고를 듣고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세요 이야 훌륭하다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허허 몸이 많이 허해졌으니 웅담이라도 드셔야 될 것 같소 아니 이보시오 의사양반 곰을 잡는 건 불법이잖소 뭐하러 곰을 잡으시오 여기 식물성 웅담 제주황홀금이 있는데 제주황홀금 청정제주에서 물불 바람을 맞고 자란 제주황홀금으로 가루를 낸 것이니 차를 내드시는 것은 물론 다양한 요리에도 활용하실 수 있어 더 드시고 싶으면 딴집마켓을 이용하시오 오 우리 전통당화 방식으로 만든 울금식회도 있었소 네 소비단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오이시러 입장특집이기 때문에 본 코너를 좀 비중을 크게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쵸 대본 양이 어마어마해요 네 나는 박설미가 나한테 책을 준 줄 알았어요 안 사요 할 뻔했어요 진짜 와 두껍다 훌륭합니다 첫 번째 소비단신 그래서 단신은 단신처럼 다루겠습니다 네 생수시장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두 산이 있죠 백두산 한라산 네 생수시장 백두 한라산 물이 이끈다 아니 생수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나중에 물 사먹는데 이런 소리를 했는데 기가 버렸잖아 미쳤어? 물 사먹어? 물 사먹습니다 이제 물 사먹잖아요 그죠 그 롯데마트에서 보니까 2015년 1월에서 8월까지 전체 음료 매출 있잖아요 그거에서 생수가 30%나 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싼데 네 심지어 대박이야 다른 음료보다 훨씬 싼데 물이니까 네 근데도 30%는 드나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이시러 무슨 물 먹습니까 집에서 저는 끓여서 먹습니다 와 진짜 끓여서 약초 넣어가지고 아 진짜 네? 진짜 내가 말했잖아요 종같이 만면 야 너 뭐 흔내니? 네? 물 사먹으면? 아니에요 내 이놈에 아 근데 또 오이시러는 그게 있다 어머님이랑 같이 사잖아 그러니까 저도 본가에서는 끓여서 먹었어요 그렇지 저도 본가에는 정수기가 있죠 음 근데 독신 가구는 사실 정수기를 사는 게 훨씬 비경제적이야 그렇죠 몸엔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무슨 물 먹나요? 저는 제일 싼 거 먹는데 그 이마트 PB 아 제일 싸요 500ml에 250원이고 2리터에 50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500ml짜리 사서 먹어요 저는 여기 단신에서 언급된 물을 먹고 있죠 아 정말요? 네 백산수를 네 마시고 있습니다 양대산맥인데요 아까 백두 한라산이 이끈다고 말하는 게 네 제주 삼다수가 45%로 부동의 1위에요 아 그쵸 저도 밖에서는 이거 사 먹어요 네 그 삼다수가 포지셔닝이 되게 잘 됐고 초반에 그 확 앞서 나갔지 생수장에서 그런 거 하면 백산수가 이제 확 치고 올라오면서 백산수는 농심에서 봤는데 백두산 뭐 그건데 성장률이 30%라고 오 화산 한반수가 소비자에게 인기고 브랜드보다는 제품 성분을 따진다고 하는데 그런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물의 성분은? 물은 사실 거의 그거죠 브랜드 엔드 나는 그냥 가격이라고 봤는데 그래서 브랜드별 현황을 봤더니 점유율이 진짜 압도적이야 삼다수가 왜냐하면 삼다수 이외의 물은 6%도 안 돼 거의 아 진짜? 대단하다 45.2% 그 와중에 깨알같이 6.3% 선장률까지 보이고 있는 제주 삼다수가 1위고요 네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기준입니다 아이시스 아이시스 많이 먹잖아 아이시스가 또 대형에서 또 좀 싸기도 해 5.8% 점유율 19.2%로 성장했고 백두산 백산수 농심에서 하는 이게 5.6% 2위권은 0.2% 차이로 갈립니다 그렇네 세계가 그리고 우리 연느님이 광고하시는 강원 평창수 5.4%로 3위 별 다 4위 비슷하네요 생수시장 규모가 진짜 왜 이것도 되게 레드오션 같아 보이잖아 네 그리고 이렇게 레드오션인데 또 1위가 또 졸라 압도적이에요 네 근데 규모는 점점 어쨌든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2012년도에 4,860억 규모였는데 2015년에 6,220억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5,900억이었고 네 아 그러니까 점점 들어오죠 그리고 요거는 또 그 뭐랄까 일종의 그 인프라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뽑아서 바로바로 생산할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초기 투자가 좀 돈이 들지만 어쨌든 대표적인 이것도 그 일종의 박리나매라고 할 수 있겠죠 초기 투자 비용을 많이 들여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냥 쑥쑥쑥쑥 정말 물장살 하는 거죠 아 그렇죠 물장살 네 그래서 백산수가 치고 나가는 거는 지금 제일 크고 성장률이 네 30% 하지만 삼다수는 아성이 장난 아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제목은 백두 한라산 물이 이끈다 생수시장에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단신 또 물 얘기입니다 한번 오이시러님이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단신은 국내 소비자는 물시장에서도 속칭 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언어 유일자네 졸라 너희는 여기서도 호구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네 네 이 물 중에서도 이 물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무슨 물을 말하는 건가요 이 기사가 탄산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수입 탄산수 네네네 수입 탄산수의 국내 판매 가격이 원산지인 외국보다 최대 8배 가까이 비싸 네 네 조사가 됐대요 네 근데 최대 8배인데 그러면 최소 최소도 3배야 음음음 그리고 내가 보니까 평균 4,5배 되는 것 같아 어 수입 탄산수에서 우리에게 가장 알려진 건 네 페리에죠 그쵸 네 카페에서 많이 판매하는 네 프랑스 현지 가격 대비 3.4배 요새는 그래도 탄산수 시장이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덜한데 한참 초기에만 해도 이걸로 굉장히 허세 많이 부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게 프랑스 대비 3.4배가 비싼데 네 지금 당장 여러분께서는 프랑스의 임금 수준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뭐 최저시급 같은 거 검색해보시면 이런 것까지 가미가 된다면 어 프랑스의 애들이 거기서 페리에이를 사먹는 무게감과 네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에 그렇죠 한국 사람이 여기서 돈을 벌면서 페리에이를 사먹는 거는 또 다른 차원에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물값이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페리에이를 많이 소비하는 거고 맞아요 물이 상세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탄산수랑 큰 차이가 없어서 많이 먹기도 해요 네 어 우리도 우리나라 자체 브랜드에서 싼 게 좀 나왔지 뭐 테레비라던가 초청 초정 초정 그것도 있고 그럼 병이 이쁘다만 그리고 그게 국내 세계 3위 3대 3대 탄산수래요 굉장히 좋다고 원래 초전미 광천수 뭐 이래가지고 옛날에 그 사이다 뭐 저기도 브랜드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아 왔다 왔다 있었다 아 그래요 이게 30대야 역사와 개그만 안 묶인다고 지금 무시할 게 아니야 훌륭하다 훌륭한 30대 네 그렇습니다 초정 쌉니다 품질도 좋고 이게 다 보통 유럽이네요 여기 이제 제시된 게 프랑스 메이커도 두 개 있고 이태리 두 개 폴란드 체코 영국 막 이런데 졸라 비싸게 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유통 과정에서 또 붙는 가격이 있으니까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아예 타겟을 지금은 이제 국내 탄산수는 저렴하니까 네 이게 일부러 막 고급 탄산수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재미있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외국 애들이 그 프랑스 애들한테 페리에는 고급 탄산수가 아닐 거란 말이지 맞아요 개들은 물이 우리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제시키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탄산수를 그렇게 쓰게 하는 거고 그러고 보면 프랑스 애들은 걔네 그 연고가 아니라 뭐 크림 같은 거잖아 프랑스 약국에서 아벤누 이런 거 그런 것도 싸게 쓰고 부러우신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 왜 스킨 머머 이런 화장품 있잖아요 네 그것도 동남아 가면 굉장히 비싸다면서요 맞아요 맞아요 뭐 다 돌고 돌고 중수 사람들이 우리나라 화장품 또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다음 단신입니다 다음 단신은 문신은 예술 문신사를 범법자 만들지 마세요 이것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우리나라 의료법 27조에는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위법으로 보고 있어요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하는 거를 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께서 문신이 피부를 뚫는 거잖아 진피까지 뚫고 색소를 넣는 피부 침습적 의료행위다 네 감염 등 위생적 위험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한 걸 위법인데 이거에 반대하고자 문신 시술하시는 분께서 일종의 저항이었죠 일부 공개 문신 시술을 지적해서 당연히 경찰의 신고를 받고 누군가의 경찰에 출동해서 이분을 임의동행을 시켰다고 해요 불법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상으로 네 근데 이 기사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를 단순히 이렇게 묶어놓을 게 아니라 그렇죠 다른 제도를 좀 만들어서 네 너무 엄격해요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네 우리 반영구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문신하는 것도 불법이잖아요 아 그것도 불법이에요? 네 그것도 불법이에요 피부과에서 해야지 합법적인 거지 그 나머지는 다 불법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는 너무 엄격한 것 같아요 새로운 복규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진짜로 시장이 큰데 이게 그렇게 해야 오히려 오히려 이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 불법 문신 시술의 위생적 아 맞아 그 건강의 위협 같은 거를 그런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뭐 자격증 제도를 하든 뭘 하든 해서 양성을 좀 하거나 이 문신 합법화 움직임이 17대 국회 때부터 수차례 법안 발의로 제기가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심사 대상으로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이건 하여튼 이거는 정말로 왜 금지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네 진짜로 지금 이거는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10명 중에 한 8명은 거의 다 그냥 불법적으로 시술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제도가 다 따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내 주변에 문신 받은 사람 나는 아직까지는 피부과에서 받았던 사람 못 봤어요 문신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다음 단신 중요합니다 네 카드 혜택 다 어디로 부가서비스 3년간 79개 축소 및 폐지 네 카드 혜택이 점점 바람빠진 풍선 마냥 졸라게 쪼그라들고 있다는 소식이죠 아이고 네 뭐 이 자세한 내용은 뭐 생략하고 하여튼 79건이 축소 폐지 됐대요 제휴 할인 등 부가서비스가 지난 3년간 확대한 경우는 44건에 불과했다 네 이거의 근본적인 원인은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쉴드를 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요인이 있다 여기서 한 번 더 줄었죠 최근에 네 한 번 더 줄어서 점점 축소될 가능성 매우 높음 더 이상 이제 우리 쏠쏠을 했잖아 쏠쏠하게 쓰는 사람들은 카드 네 보통 자기들이 볼 혜택 같은 거 다 보고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신용카드 할 때 보통 아무거나 선택 안 하잖아요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에 떨어지기 전에 가맹점 수수료를 받아 먹었던 카드사들이 그거에 응당 상응하는 혜택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줬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진 않습니다 음 하지만 여기서 또 자기네들 어쨌든 들어오는 파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식의 혜택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골적 기자님이 쓰는 카드 혹시 뭐 혜택 바뀌거나 줄어든 거 있으세요 최근에? 어 저는 카드 이거 새로 바꾼지 한 번 지가 잊어버린 줄 알고 생쇼했을 때 그때 아예 신용카드 다른 걸로 바꿨는데 아 진짜? 네 같은 은행사에 지금 받고 있는 혜택은 주유비 할인 그리고 통신사 이용료 5천원 할인 네 그리고 뭐 카페 할인 뭐 마트 할인 이런 거 있대 그 생활 밀착형 아 저는 쓰는 게 비행기 마일리지 정립에 유용한 카드인데요 아 좋다 그거 저도 이제 혜택을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CGV에서 매달 한 번씩 콤보 세트 뭐 무료로 주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얍삽하게 바꾸는 게 CGV에서 메가박스로 이걸 변경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조금씩 비용을 줄여가는 거죠 그래서 좀 얍삽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카드사의 수익성 약화를 우리가 대신 그렇게 걱정해줄 것까지는 없겠습니다만 내년 1월부터 의무 유지 기간이 다시 3년으로 단축돼 전망이라는데 이 의무 유지 기간이 뭐냐면 그 여신 전문 금융화 감독 규정에 따라서 신고한 부가 서비스를 5년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거만요 아 그런 게 있구나 지난해 12월에 뭐 수십만 명의 회원을 모집한 카드사가 1년 만에 그냥 부가 서비스를 축소한 사례를 들면서 이제 다시 1년에서 5년으로 대폭 확대했는데 지금 5년이었는데 내년 1월부터는 다시 의무 유지 기간이 3년으로 단축돼 전망이라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년 1월부터 카드 수수료율이 인화될 예정인 거예요 금융위원회가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서 규정 완화를 추진한 거야 야 그래 내년 1월에 카드 수수료 완화되면 니들 또 돈 버는 거 줄어드니까 알았어 의무 유지 기간 5년이었는데 3년으로 이야 진짜 근데 1년은 너무 사기다 그러니까 1년은 진짜 낙시다 기만이죠 진짜 이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이렇게 사기를 사기까지 아니고 기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저는 시간이 왔습니다 다녀오십시오 되게 표정 나를 부끄러워하는데 아유 진행자가 바뀌었는데 갔다 와라 네 그랬다는 소식입니다 그래도 참 빨리 갔다 오시는 것 같아요 내가 말했잖아 용적이 작다고 네 알겠습니다 날 너무 미워하고 있어 아니야 박새롬이가 아니 왜 그러세요 괜히 찔리시나봐 아니야 박새롬이가 갑자기 표정이 차가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니 언제죠 오이시로도 이제 알게 되겠지만 제가 방송을 할 때 이렇게 마저 보고 얘기를 하지만 계속 얘기할 때 이렇게 봅니다 고개를 돌려서 박새롬이를 봐요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갑자기 좀 작아진 것 같다 마이크가 얘가 말할 때 또 마이크가 입을 안 붙이고 또 떨어지고 얘기한 거나 그건 다 어떤 순간이냐면 고개를 돌렸기 때문에 쟤를 보면서 얘기하면 마이크에서 입이 살짝 멀어지거든요 사실 이렇게 오이시로 보면서 가까워지지만 그랬다는 소식입니다 수비 단신은 여기까지고요 카드 혜택 사실 그래요 같은 돈을 쓰면서 혜택을 많이 보는 건 중요한데 어쨌든 그게 다 우리가 수수료 내고 우리가 돈 쓰는 만큼 우리가 준 이득에 그냥 그 이제 백으로 돌아오는 거잖아 하여 그런 거 많이 뭐 당연히 똑같은 돈 쓰고 더 많이 받으면 좋은데 더 중요한 건 그냥 우리가 돈 자체를 잘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이 방송이 필요한 거죠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소비 그렇습니다 고맙게 네 단신 다시 여기까지로 하고요 다음 우리의 경제상식에 살찌우는 네 소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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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용사 나의 그 나의 말주림 욕망이 표출된 코너가 할 수 있죠 코너명 이런 건 재밌네요 소용사 소용사 20대 개그 아유 죄송해요 20대 개그가 30대 개그보다 진보했을 거란 생각을 하지마 이번 주는 뭔가요 네 소개해 주시죠 이번 주 단어는 핀테크입니다 핀테크 정말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아니 저는 근데 이제 홀짝 기자님이 이거 알려주셨잖아요 핀테크라고 있다고 검색해 보라고 저는 처음에 딱 들었을 때 폰테크 이런 것처럼 약간 무슨 재테크하는 거인 줄 알았어요 이게 저기죠 테크놀로지죠 네 핀테크 풀어서 말씀드리면 소개해 주시죠 네 핀테크는 이름 그대로 금융과 기술이 결합한 서비스 또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난 니가 가끔 그러면 또 다른 사람하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나 뭔가 듣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금융 파이낸스죠 네 여기서 F.I.N.E.O입니다 그리고 기술 테크놀로지에서 그 앞에 철자 4개 테크가 와죠 네 그래서 핀테크 어 더럽게 많이 나요 2015년에 특히 또 엄청 많이 나온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금융 IT예요 사실 금융 IT 여기서 말한 기술이 정보기술이라고 했잖아 IT 네 금융과 IT의 결합입니다 핀테크는 그냥 그러면 우리 뭐 은행 어플 이런 것도 핀테크인가요? 넓은 차원에서 근데 요새 핀테크 열풍의 관점에서 보면은 네 일종의 뭐 보안 솔루션 부분도 있고 결제 같은 거 또 우리 또 각하께서 그 천송이 코트 그 말씀이시나요 그 얘기하고 나서 이제 간소화되고 막 이런 것들 원래 금융산업이 이미 IT라고 밀접한 관계가 있대요 아 그래요? 그럼요 왜냐면 금융 자체가 이제 우리는 뭐 그 IT가 발달하면서 네 각종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안 솔루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이제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것들하고 자연스럽게 엮이면서 당연히 거기에 이제 IT 기술이 도움을 많이 했던 거지 사실 우리가 그 뭐야 그렇게 미워해라 맞이하는 공인기술 같은 거나 아니요 각종 보안 프로그램들 우리가 보안 프로그램 컴퓨터 할 때 가장 많이 깔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카드 회사랑 은행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엔드 그리고 돈 쓰는 결제 네 그거 아닙니까? 금융산업 자체가 정보의 보관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핀테크라는 이름이 나오기 전부터 우리는 이미 인터넷 뱅킹하고 모바일 뱅킹 써왔다는 거지 네 이미 그때부터 핀테크는 있었던 거나 말이 나중에 나온 거지 근데 요새 다시 이제 확 또 이렇게 붐이 일어나는 게 IT와 금융융합이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는데 이건 좀 뭐랄까 전문 분야까지는 너무 깊게 들어가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지급 결제가 있는 겁니다 지르는 거예요 아 이거 삼성페이 이런 거 네네네 IT와 금융융합이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 진행된 건데 그중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지름에 있습니다 우리는 소비 방송이니까요 그렇죠 간편결제 네 지급결제 애플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라인페이 등등 내가 요새 가구 산 얘기하면서 이거 졸라 편하긴 하다고 얘기했었잖아 그렇죠 돌아가면서 한 번씩 쓰면 한 5천원씩 계속 할인받을 수 있죠 이거 이게 재테크야 아 엄청 편해졌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기술 관련된 그게 큰 기술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사람들의 생활상을 바꿔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또 지급된 결제 부분에 띄워든 이제 원래 회사들은 뭐 이제 케이지 이니시스나 뭐 엘지오플러스 페이게이트 같은 피지사라고 하죠 흔히들 아 네 우리 딴지바퀴 유용하면은 뭡니까 이니시스 뜨잖아요 그렇죠 네 결제된 행사 그리고 뭐 여러가지 핀테크 스타트업도 편리한 서비스를 보기로 이제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는 거지 없던 게 음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금융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아 이거 진짜로 요새 중요한 게 왜 요새 그 은행 때문에 난리잖아요 바로 거절 카카오은행이나 뭐 이런 거 인터넷은행 네 그거에서 이제 대출을 해줄 때 있잖아요 기존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용정보 이런 거 볼 수 있는 게 한계적이었는데 이런 인터넷은행 같은 거는 우리가 음 대출 잘 갚는지 소비 성량 이런 걸 다 파악해서 이제 대출이나 이런 거 이자 산정에 그걸 참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 좀 무섭다 무섭지 옛날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금융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오 그러니까 그 방금 박선영은행 이런 거 말씀드린 거를 부과설명을 드리자면 네 인터넷은행이라는 게 뭐 사업자 이제 나라에서 이제 허가한다 막 이래가지고 두 개를 뽑았잖아요 네 근데 인터넷은행 자체가 뭐냐면 어... 이거랑 비교하면 좀 이해가 빠를 수 있어요 증권사도 원래 항상 창구 영업이 머리에 그리지 않아요 네 증권 자체 근데 그 우리나라의 키움증권 네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이제 그 창구가 없는 아... 하긴 온리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거래 그거 그래서 키움증권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처음에 그 키움증권에서 만든 HTS 프로그램이니까 증권거래 프로그램이 아... 그... 아... 키움증권의 구자를 튼 게 네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키움증권의 자기 거래 계좌를 튼는 이유가 뭐냐면 왜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수수료를 내잖아 그쵸 네 그 수수료가 겁나 쌌거든 키움증권께 그 이유가 뭐냐면 오프라인 매장이 없으니까 아... 비용 절감 비용 절감이 된단 말이죠 인터넷 은행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정말 인터넷으로만 존재하는 은행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시중에 있는 모든 은행은 다 지점들이 막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엄청 많죠 그리고 대부분 특히 돈이 많이 도는 곳에 있어야 돼요 앵간하면 음... 은행이니까 그쵸 그러면 상권에 가급적 중심부에 위치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많고 네 게다가 골목골목에 들어와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음... 그 돈 음... 그리고 은행원들 그... 월급 월급, 인건비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배제하고 인터넷으로만 존재하는 은행 그래서 그런 돈을 예를 들어서 대출이자를 좀 저렴하게 주거나 네 아니면 이자를 좀 많이 주거나 음... 그 아낀 돈으로 음... 그러니까 이렇게 출발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인터넷 은행은 진짜 말 그대로 IT 기술 기반 위에 온전히 다 세워진 거잖아요 네 물론 그 안에 뭐 이제 자본금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음... 그래서 이 금융 데이터 분석이 얘네들이 이거를 딱 융합해서 이런 거죠 이제 저 사람의 대출이자를 결정하는 건 저 사람이 그동안 돈을 갚아왔던 내역이나 금융거래 내역이나 자산규모나 뭐 담보가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걸로만 환전했는데 이제는 저 사람이 캐릭터로 보고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를 빅데이터 속에 있는 그 개인 개인의 그 사람의 취향 심지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대출을 결정하는데 쓰는 정보가 더 광범위해진 거죠 네 그게 창구가 오프라인에 있으면 그냥 겉모습만 보고 이제 대충 판단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그 사람의 취향이나 정말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거를 다 파악해서 이런 걸 인터넷은행이 아니라고 해서 못할 건 아닙니다 네 그냥 다만 뭐랄까요 기반 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가능해진 거죠 네 인터넷은행 이번에 법인 참가한 팀들은 다 컨소시엄을 구성했단 말이에요 네 뭐냐 하면 한 회사가 나할래요가 아니라 파티를 꾸렸어 게임으로 치면 파티원을 모집했어 파티원 모집 그래서 이 파티원 중에 어떤 업체는 보안을 담당해 어떤 업체는 실제 금융업에 해당하는 실제 그거를 담당해 예를 들어서 인터넷은행 인가가 두 곳이 나왔잖아요 그중에 카카오 쪽에 참여 업체들을 보면 이거를 만약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진짜 별어별 애들이 다 붙었네 진짜 진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번에 인터넷은행에서 카카오뱅크랑 케이뱅크 양 컨소시엄이 됐는데 케이뱅크만 봐도 그래요 이 주요 주주를 보면은 KT 지분이 들어가 있어요 8% 그리고 우리은행이 10% 들어가 있죠 얘네는 원래 은행을 하던 애들이니까 GS 리테일도 10%가 들어있어 한화생명보험 10% 들어가 있고요 결제대행 서비스로 유명한 다나리 10% 들어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여기에 또 도움 주는 업체로 보안솔루션 담당하는 업체들이 같이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KT가 8%잖아 K뱅크도 KT 자회사들도 있단 말이야 보안 쪽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종합예술인 거지 종합예술 그러니까 카카오가 은행하는 카카오뱅크도 일정 이해가 되는 거죠 카카오가 요새 빅데이터 수집 이런 거 되게 열을 올리고 있잖아요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파악되는 거야 이제 근데 그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게 나도 무서워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가입하기 전에 이용수집 동의 이거 다 받고 하는 거죠 물론 그렇지 그래서 근데 좋을 수 있는 게 은행권에서 대출을 못 받을 분들도 이제 이런 광범위한 정보로 인해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얘가 담보는 좀 부족해 근데 딱 보니까 돈 잘 갚았어 소비 잘 갚았어 소비 근데 가장 좀 무섭긴 해 성격도 뭐 갚을만 해 뭐 이러면 주는 건가 그렇죠 소비하는 거랑 이런 거 보니까 아 뭐 이 정도 소비할 운용 자금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거 파악이 되는 거죠 핸드폰 요금 잘 내고 있네 뭐 이런 걸로 아 이게 좀 무서워요 장단이 있네요 네 그런 게 있고 이게 저희가 소비용어 사전 가장 정황하게 말씀드리는데 아 이게 어쨌든 요새 그 일종의 대세 산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 대세 산업보다 대세가 될 가능성이 졸라 높은 산업이죠 그래서 아까 지급결제랑 금융데이터 분석까지 했고 소프트웨어도 있대요 당연히 소프트웨어가 있겠지 네 업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페이팔이 자체적으로 사기거래 탐지기술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한국 서울의 합정동 식당에서 쓰인 신용카드가 한 시간 뒤 미국 뉴욕의 한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쓰인다면 차연이 없지 않잖아 그렇죠 야 이거 무슨 우주선을 타고 그리고 한 시간 만에 거리가 점프 뛴 것도 웃긴데 5천 원짜리 백반만 사먹던 거 갑자기 명품 구매하는 것도 수상하다 이런 것들을 막 발전시키는 거야 맞아 우리 그 카드사에서 갑자기 큰 금액 쓰면 연락 오잖아요 아 그렇지 그런 거야 그런 거죠 막 그리고 연달아 계속 긁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4번 플랫폼 아 플랫폼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융기관이 가운데 끼지 않고도 전세계 고객이 자유롭게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분야라고 그래서 대표적인 플랫폼 핀테크 회사는 기업가치를 9조 원으로 평가받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P2P 대출하사 랜딩클럽이다 네 그렇다고 해요 이것에 대해서 좀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런 거잖아요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기반이죠 기반 말 그대로 그냥 그 안에서 그걸 통해서 게임 될 수 있고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것처럼 페이팔도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되게 한정적이지 않다는 거 얘네가 하는 것들이 네 비트코인을 앞세운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도 기존의 금융회사를 대체하는 플랫폼이고 뭐 이렇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광범위하네요 그냥 핀테크 그래서 그냥 뭐 은행과 관련한 서비스겠거니 했는데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아이씨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거 뭐 언제 되는 건데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야 뭐 사람 취향으로 돈을 얼마나 갚았는지 뭐 판단을 해서 뭐 이자가 이것이 뭐 뭐 존나 달라라 가는 얘기인데 우리 달라라 가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진짜 그것도 그래 아까 물 얘기도 나왔잖아 네 물을 사 먹어 했는데 사 먹고 있잖아 어 그렇죠 어? 그리고 금방이야 그 인터넷 결제 이렇게 간단해진 거 봐 진짜 놀랍죠 아니 카카오가 카카오 택시 같은 것도 그래 아 얼마나 되나요 아니 이런 게 이런 게 정말 나온다고 생각하면 아이씨 언젠가는 나오겠지 나 진짜 생생한 게 고2 때 그 mp3를 들으면서 문자를 쓸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감탄하면서 친구랑 막 놀랐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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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뭐야 폰으로 뭐 오만 걸 다하잖아요 그니까 뭐 그런 거 있어요 한 피처폰 무렵만 해도 뭐? 핸드폰이 PC를 대체해? 말이 돼? 말이 돼? 이렇게 조그만 게 막 이러면서 컴퓨터 안 해요 핸드폰으로 다 돼 맞아요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그래서 핀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또 불현듯 우리 앞에 현실화가 됩니다 이미 되고 있고 너무 당연시될 현장이네요 인터넷은행 사업자 법인 어쨌든 두 개 뽑혔고 앞으로도 계속 뽑을 예정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원히 얘네 두 개만 해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제 입장을 시켜주는 거지 나라에서 허가를 내줘서 단계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건데 다행히 이제 다행히가 아니라 당연히 먼저 뽑힌 두 군데가 좀 더 유리하겠지 선점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튼 인터넷은행도 이제 늘어날 거고 그러면 정말 우리처럼 이제 이자 신경 써야 되고 대출에 관심 있어야 되는 이제 20, 30대를 지난 진짜 실제 사회의 그 경제 인구라고 그 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경우에는 나 같아도 인터넷은행 쓰겠어 그렇죠 그게 만약에 이율 차이가 나면 네 돈 따라가는 거니까 결국 그리고 그나마 경제 인구 이 세대 중에서 그나마 젊은 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런 쪽에 이용해 훨씬 더 뭐랄까 장벽이 낮을 거란 말이지 네 기술을 아니니까 그렇지 이거 원래 하던 거니까 네 우리 어머니 아버님 같은 분은 인터넷이 나와서 이용하기가 좀 힘들 거고 그렇죠 불편하실 가능성이 있고 그럼 이제 통장도 없어지겠네요 종이 통장도 이제는 거의 그렇지 발급이 거의 중단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사 같은 거 보면 그 증권사 가면은 통장 없잖아요 맞아요 이제 다 그렇게 대체될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여튼 난 무서워 특히나 그 빅데이터 활용이나 무서워 그 개인형 맞춤 이런 게 나를 너무 내가 그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 근데 구글에서 뭐 검색했는데 그 마켓 저기 때문에 방송준비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구글 에드셋 광고에 그 개통 광고만 막 한 3일 뜨잖아 맞아 맞아 난 진짜 개무서워 영화 아일랜드 생각나요 내 정보 너무 무서워 그게 유출되면 이제 그러니까 주민번호보다 더 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뒤에서도 말할 거지만 의존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그렇죠 되게 웃긴입니다 이게 이것도 인생의 이치인 걸 수도 있어 의존도가 높아지면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나를 안심시켜주지 하지만 그걸 역전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속박에서 그 속박 때문에 결국은 내 그림자가 생기기도 하는 거죠 너무 많아 진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 맞아요 맞아요 똑같습니다 그렇죠 의존을 어느 정도 하는 건 당연히 좋은 의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렇죠 근데 그 연인 관계에서나 부모 관계에서나 부모 자식 관계에서나 지나치게 의존해서 나의 자존감까지 상대방에 대한 의존으로 더 칠해버리면 아 아주 불행이 시작되죠 그런 얘기를 아마 오늘 계속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본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늘 그래왔듯 딴지 마켓 전단지를 소개하는 마켓 소식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미 저희는 녹음시간 1시간 반 1시간 반을 지나고 있고요 네 마켓 전단지 첫 번째 소식 제목을 읽어주시죠 네 또 하나의 시즌 상품 리턴즈 양간의 노지감귤입니다 네 양간의 노지감귤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지난주에 박오현 할아버님의 간말랭이에 이어서 겨울이 오면 다시 돌아오는 귤 귤 양간의 노지감귤 특징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 농약 화학비료의 사용도 적고 반사필름을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당도관리를 한다거나 아 열이나 약품 후승비 왁싱을 하지 않은 그냥 그냥 정말 귤 나무에서 그냥 기르다가 그냥 따다가 박스에 넣은 귤입니다 감귤귤은 왁스 처리가 굉장히 관건이잖아요 맞아요 전날 주문 수량을 다음날 수확하여 배송하는 오 선결제 후 처리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미 또 구매오기가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사야 되시고 두 번째 제주 황울금 딴지 마켓 입점 소식은 저희가 광고 네 전달해드렸기 때문에 네 울금 식혜도 있다는 점 아 네 저희가 설레 까먹었네요 네 울금 식혜 공장 제가 가봤었고요 아 진짜요 아 거기 울금 함유량이 0.01%가 나왔다고 해서 욕하지 마십시오 이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무게 대비 0.01%라는 거야 아 0.1 아 0.1% 무게 대비라는 거야 가루니까 가루니까 그래서 울금가루 두 알 들어간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0.1%라고 해서 스푼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정상에서도 내려마실 수 있는 원두커피 완전 정치 있다 졸라 세심 돋는 카플라노가 딴지 마켓에 입점했습니다 오 이게 뭐냐면 그 텀블러 같이 생긴 네 그거 하나로 원두 가는 거 되고요 야 가른 거 바로 내려마실 수 있게 되고요 이 요 한 보은병도다도 높이는 작은 하여튼 텀블러 정도 크기에 음 그래서 원두 갈고 가루 올려놓고 내려마시고 내리는 거 되고 거름처럼 돼가지고 네 바로 잔 역할까지 하는 오 아 등산이나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이제 어떻게든 장비 들고 가서 끓여먹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사실 사무실에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간단함에 있어서는 사실 어느 곳에서나 내 방에서도 할 수 있다 음 아 근데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가 설명 드리면 이게 세심 돋는다는 게 뭐냐면 보통 말이죠 이렇게 편의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기능들이 하나에 들어간 제품들이 디테일에 약합니다 그렇죠 존네 귀찮아 그러니까 귀찮은 게 아니라 똑 떨어지는 맛이 없어 그치 그러니까 한 곳에 모여있으니까 날 막 조금조금씩 불편하게 해 능쳐서 다 만들어서 따로 있는 것들보다 근데 이 제품을 보고 제가 놀랐던 건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오히려 그 반대편이라는 거예요 오 정말요? 정말 세세한 꼼꼼함이 제품의 곳곳에 들어있는 눈금처리라던가 등등 해가지고 네 네 자세한 내용은 딴지마께서 확인하시고요 네 네 짧게 이벤트 소개까지 빅그린 샴푸 원플러스원 이벤트관이 오픈했습니다 네 아 딱 하나 빅그린 투 쓰리 샴푸 모르는 분 없잖아요 아 훌륭하죠 하나만 제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벤트관에 있는 이벤트 페이지에서만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원플러스원이 그거 알아주시고 생생한 꼽게죠 또 제가 작년 여름휴가 때 태안 놀러 갔다가 먹어보고 맛있어서 네 한번 팔아보실까요 이렇게 했던 10% 할인 판매를 올해 말까지만 진행합니다 오 얼마 안 남았네요 게살삼잔 대화장 양념간장 간장게장 에블바리 몽땅 10% 할인 에블리바리 네 딱 2015년까지만 네 빨리 사셔야겠어요 네 다음 또 소개해 주시죠 다음 네 더치커피의 명가 커피 아르케의 연말 이벤트 네 이것도 연말까지 하는 이벤트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더치커피 전품목 5% 할인 그리고 원두 전품목 5% 할인 그 다음에 파우치 골라 담기 이거 진짜 괜찮은데요 네 원하는 종류를 10가지를 자기가 다 선택해가지고 그런 거죠 원래는 정해져 있는 거죠 원래는 10개씩이지 하나당 그렇죠 케냐 뭐 AA 10개 10개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진짜 좋다 케냐 뭐 스위코코 이런 식으로 고르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12월 31일까지 이것도 빨리 네 앤틱한 최고급 스케줄러 저는 이분의 이 업체에 어떤 소소함에 반했습니다 소소함이라고 하면 진실성에 받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친히 이미지에 2천원 상당이라고 너무 큰 거 받고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2천원 상당이 값싸다 별거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걸 정말 말씀해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2천원 정도면 안 붙여도 되잖아요 스케줄러 증정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진실되다 마지막 AS 및 단신 소식 짠지마켓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점 직후 벅찬 사랑을 받고 있는 더치킨 닭강정이 보통 맛이 조금 덜 달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냉큼 받아들여서 재빠르게 단맛의 스타일을 변경하고 매운맛을 추가했다는 소식입니다 맑은 수산의 구룡포 과맥이 원료인 꽁치 가격 상승의 여파로 판매 가격을 소폭 올렸습니다 상승 요인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인하 요인도 발생하면 발빠르게 반영하겠습니다 수입 과자 모음 소스위트의 판매가 업체 사정으로 중단되었습니다 판매가 재개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소식입니다 네 딴지마켓 텔레그램 채널이 오픈되었습니다 다들 검색하세요 네 라디오 채널도 있습니다 네 딴지 라디오 채널도 있죠 딴지마켓 텔레그램 채널 주소가 네 딴지마켓인가요? 영어로? 네 딴지마켓이죠 영어로 D-D-A-N N-Z-I-M-A-R-K-E-T 오 오케이 구성원이 무려 257명입니다 아 진짜요? 라디오가 이겼다 라디오는 5명이고 500명 넘었는데 네 자 딴지마켓의 알찬 소식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 방송 녹음이 끝나는 데 또 전단지를 써야 되는데 네 뭐 몇 가지 또 추가되면 파나세야 비누도 새로 들어왔고요 네 그리고 제 개인적인 마켓 소식은 제가 광주에 다녀왔다는 거죠 네 그렇죠 여러분께 맛있는 돼지고기를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광주에 조지킹 국장님하고 아 간만에 듣는 오붓하게 아 둘이서 오붓하게 칵테일 졸라 마셨어요 네 이제 다시 칵테일 탐험이 시작되나요? 아 그렇죠 제가 그래도 칵테일이 얘기하면서 마시기 참 좋아 그렇죠 그게 참 좋더라 숙녀분께 한 잔 조지킹은 남자분이신데 아 아 우리 네 우리 저기 뭐야 칵테일 회식을 하죠 방송 회식을 할 때 아 좋죠 오 좋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칵테일을 제가 또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네 네 우리의 어떤 세대차를 극복하기 아 좋다 저는 아 뭐 세대차 뭐 네 저는 또 좀 팔았습니다 만들어서 네 아 맞네 아 정말요? 박세롬이에게 또 전수받아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한가지 지금 메인에 올라가있는 이송공방이 한정판 제품을 출시했어요 아 역시 얜 진짜 다양하겠네 생각해보니까 이송공방 이송패드가 한정판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그냥 소중대 사이즈 아니고 라이너 패드라고 가장 얇고 작은 사이즈로 부담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이즈 세 종류를 각각 다른 디자인에 레이스 원단까지 추가를 해서 정말 예쁜 란제리처럼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다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는 미니 파우치까지 추가해서 세트 상품으로 구성을 했고요 스무세트만 한정 판매하고 있습니다 스무세트? 진짜 한정이다 이거 선물하시기에 딱 좋으실 만큼 구성했어요 너 이거 방송 나갔는데 이미 한정 끝나있으면 어떡하려고 아직은 괜찮습니다 내가 오늘 이거 전단지에 쓰면 전단지 보고 빨리는 게 스무 개 될 수도 있어요 전단지보다 내가 빨리 편집해서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먼저 들으신 분이 사세요 네 마켓수시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광고 하나 듣고 와야죠 오이시러와 함께 방송을 할 생각을 하게 되니 굉장히 흐뭇해지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음원이 만들어지지 않은 광고도 즉석에서 시킬 수 있습니다 써먹을 수 있어 다용도 아니 근데 저번부터 멀티 유즈 넌 나에게 낚인 거다 정말 사전에 말씀해주시지 않고 막 시키시니까 아 그럼 너무 긴장되는데요 날과 그대로야 아이고 세상에 나는 심지어 우리 상품 정할 때도 네 왜냐하면 요새 진짜 신규 상품이 되게 많은데 네 음원이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광고 중이 아닌 상품들이 많다 보니까 아 이런 경우에 우리 오이시러의 존재감이 얼마나 아 확대되겠습니까? 아이고 네 라이브해 하여라 네 오늘은 일단은 팔이 좀 안으로 굽어봐야겠어요 아 벙커 깁숙이 통합 15호 네 종이버전이 출시됐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또 그 벙커 깁숙이 모델들이 아 네 이번 주 표지 모델은 호요요 PD죠 네 그리고 음식 특집 2탄 네 음식남녀 네 요거 한번 즉석에서 광고 아니 멘트도 안 하시네 음원이 아니죠 광고 음원이 아니라 광고 음성 광고 음성 듣고 오시겠네요 네 뉴 성음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던데 어머나 아 아니 멘트가 어떻게 하지? 으야 이게 30대 리액션이야 으야 뭐야 술 취 네 세계 유일의 유료사보 근데 이거 재밌어요 저도 가끔 보거든요 12월달 주제가 뭐였더라? 결혼하지마 빈신하던가 벙커 깁숙이 딱히 재밌게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웃기고 자빨아진 딴지일보 기자들과 벙커원 요원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재밌다니 덕분에 판매도 하게 됐습니다 구매는 온라인 딴지 마켓과 딴지 카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벙커 깁숙이 15호가 출시됐습니다 음식 남녀 특집 제2탄 딴지 마켓에서 확인하세요 훌륭하다 야 우리 이제 광고 음성 있잖아 우리 저기 진짜 광고 음원처럼 상황극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 저 그런 거 재밌어요 좋아요 제가 써오겠습니다 얜 이런 거 쓰는 거 좋아해요 좋다 얘는 대본 쓰는 걸 좋아하고 훌륭하십니다 청취 후기로 발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 네 아 잠깐만 2부에서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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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갑자기 그게 생각납니다 마켓 소식을 다 전하고 나니 저희가 아마 지난주 방송 때 다시 뭐 거품을 쫙 빼고 3시간에 2시간 반 만에 녹음을 끝내보겠다 이 Z라를 떨었었는데 이미 1부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저희의 런닝타임은 대략 1시간 30분 향해가고 있고요 그렇죠 네 저희가 하는 짓이 그렇죠 그렇죠 사람 잘 안 변한다 방송도 잘 안 변한다 네 하지만 여러분께서 이렇게 양 많은 양 많은 방송을 저희는 항상 공급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죠 질은 모르겠지만 양은 많다 네 그렇습니다 1부를 여기서 문을 닫으면서 네 우리 오이시러님 2부를 앞두고 1부를 마신 심정은 어떻습니까 아 첫방보다는 좀 덜 떨렸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나는 첫번째에도 그렇게 떴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 진짜 바들바들 떨었어요 아 그렇군 아 근데 그 뭐야 지난화 듣고서 새롬이 언니랑 저랑 목소리가 많이 겹친다는 아 네네네네 청취평을 저도 들으면서 느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번 편은 좀 안 겹쳤겠죠 제가 좀 신경 썼는데 아 신경 썼어 티가 안 난다면 어쩔 수 없네요 아마 그럴 겁니다 말을 좀 이제 문장을 좀 길게 얘기하면 듣다가 이제 구별이 되는데 네 짧은 리액션이나 단문형 멘트를 치면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이게 똑같이 그렇구나 여러분 그래도 비슷하다고 느껴지시면 다시 저희한테 후기를 남겨주시면 네 바꿔오겠습니다 네 그럼 또 얘가 죄송합니다 제가 바꿀게요 어 에? 이럴 수 네 어머 세상에 나도 바꿀게 네 에이 30대 리액션이에요 에이 아저씨 전인건 아저씨 네 제가 요새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 꽂혀가지고 음 알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막을 내리고 네 2부 정치 후기와 오늘의 특집 농산물 유통에 관한 어마무시합니다 모든 것 네 농유모 네 약간 어감이 이상하지 않아요? 농유모 농유모 야 이미 오늘 특집 자체가 말을 줄이면 오입 특집이야 오입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2부에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sol существ 시끌 나 him Either 인납 League 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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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